예레미야 2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의 아킴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이마이루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발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신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붙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에게 내 좋을 대로 오른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래세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이어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치오는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덩이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관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할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랫 여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경과여 예언하네 여호와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간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메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줘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지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왕 시디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둠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암몬 자선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나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정 파벨론의 왕 너부간네살에 손해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파벨론의 왕 너부간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파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천연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파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파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교에게 전하이르되 왕과 백성은 파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파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파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미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파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미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파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짜 이 성을 흥무지가 되게 하랬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여르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파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하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라니 이것은 파벨론의 왕 너부간네사리의 유다의 왕 여호와 김의 아들 여곤 이하와 유다와 여르살렘 모든 귀인을 여르살렘에서 파벨론으로 서로 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여르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냐 그것들이 파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레미야 28장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다섯째 달 기부원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분은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벨론의 왕의 몽예를 벗겄느니라 내가 파벨론의 왕들과 넷세리 이곳에서 빼앗아 파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부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 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파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보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파벨론의 왕의 몽예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분은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를 파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더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딴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은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파벨론 왕 너부간 내산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파벨론 왕 드무간 내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냐 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의 같이 편지를 드무간 내사리 예루살렘에서 파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고니아 왕과 왕호와 궁중대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간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파벨론으로 보내어 파벨론 왕 드무간 나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파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왔게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므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파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이수 왕자의 안전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중 내가 예루살렘에서 파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에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파벨론의 왕 두부가 넷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파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요하께서 너를 파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여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 이제 내가 어짜이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야가 스마야 그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서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악 음악